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파묻기 위해서 여건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형동 개발건으로 바로 사건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백형동 개발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진행됐던 백형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땅 주인이었던 식품연구원 측이 처음에 민관합동개발을 제안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관합동개발은 이재명 후보가 자신만의 브랜드로 내쉬어온 것입니다.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이것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는 완전히 그 반대였습니다. 성남시는 오히려 특정 업체에 엄청난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의 민영개발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10월 28일자 조선의보는 성남시 백형동 민관공동대신의 민영독식선택 그 뒤에 이재명 측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소위 이익을 제외하면 납득할 수 없는 특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이렇게 낱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백형동 식품연구원 부지는 주택근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연 녹지에 해당한다. 성남시는 부지 매각에 8차리나 실패한 식품연구원의 2단계 용도 상향 요청도 거절했었다. 2015년 부동산 개발업체 A사가 식품연구원으로부터 백형동 자연 녹지를 매입했다. A사는 이재명 캠퍼 선대본부장 출신의 김 모 씨를 영입했다. 그러자마자 파격적인 토지 용도 변경이 진행됐다. 토지 용도 변경은 워낙 특혜성이어서 1단계 상향도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결제를 통해서 부지 용도가 준주거지로 무려 4단계나 한꺼번에 상향 조정됐다.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때부터 성남시에서 백형동 민관공동개발론의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결국 A사는 파격적 용도 변경 혜택 속에서 산을 깎고 50m 높이의 옹벽에 둘러싸인 고층 아파트를 세워서 현재까지 분양 매출 1조 264억 원에 수익 3천억 원을 썰어가고 말았다. 독식구조 덕이었다. 이 과정을 보고 이재명 후보 측근인 김 씨가 성남시 태도 변화의 결정적 역할을 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이것이 조선의보가 백형동 개발비리 사건의 의혹을 제기한 그런 사설 기사입니다. 성남시 대정동 개발비리 사건과 별도로 백형동 민간독식 개발사업도 언론의 취재경쟁을 피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황재환 후보는 백형동 민간독식 개발사업 문제를 예사롭지 않게 보고 이 문제가 또 다른 제2의 이재명 게이트로 확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등꿀처럼 주렁주렁 매달린 이재명 비리 황 후보의 주장입니다.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대장동 비리에 이어서 후속타로 백형동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캠프 본부장 출신을 영입한 부동산 개발업체에게 백형동 토지 용도를 무려 4단계나 상향 조절해주는 전례없는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는 민관 공동 개발이 아닌 민영 독식의 형태로 추진케 했습니다. 그들이 천문학적 이익을 얻는 대신 서민들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될 이익을 탈취당하는 구조가 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진동합니다. 이번에도 구석구석 비리가 고구마 등꿀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특검이 답입니다.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악의 실체를 밝혀내고 엉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신속히 해야 됩니다. 넛초서 덧불리는 시도는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대장동에 이어서 백형동, 앞으로도 이재명 후보가 지사와 시장으로 있던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유사 비리가 터져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정권교체만이 답입니다. 다시 혁명입니다. 이런 내용을 황교안 후보가 기고를 했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비리들이 나오면 언론들은 취재할 것이고 언론들은 아주 가열찬 취재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대선 후보를 보호하게 한 여건의 무리수가 계속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에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계속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 참 난감한 그런 시대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특겨를 받을 수 있을까? 사건의 진의 여부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기다리겠습니다만 검찰이 워낙 허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으로서는 정말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